지금 시간에는 황! 지금 몇시지? 진짜 유명한 아편중 가게가 여기야! 한입은 한입 한입은 또 한입 이게 진짜 맛있어! 너무 맛있어! 감사합니다! 아, 여러분! 아, 아! 정말! 왜, 아! 아, 정말? 아! 아~~~ 아~~~ 감사합니다~~ 왔으면 좋겠어 우리 오늘은 조식 먹으러 갈 거야 대만은 조식 문화가 진짜 발달되어 있는데 한복은 조식을 대부분 안 먹지 않나? 근데 대만은 되게 다양해 또 잇, 또 샌드위치, 또 잇, 또 도장도 있고 있는데 우리 가는 데가 어떤 시간이 5시 반이거든? 근데 지금 시간이 5시 57 근데 거기 웨이팅이 항상 많다고 해가지고 근데 지금 시간에는 상 없을 거 같은데 저거 줄이야? 잠깐만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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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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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근데 줄이 얼마나? 잘하네 이거 2층에 있잖아 이 계단까지 쭉쭉 먹으면 빨리 가야 돼 거기서 진짜 잘 안 드시네 맞아 해이게 이거 옛날에 극책받는 거 같지 않아? 아 냄새 맛있는 푸는 냄새야 이렇게 이른 시간에 사람 많은 게 너무 심각해 아무리 유명한 주식집이라 해도 이 정도 많을 줄 난 몰랐어 근데 여기서 바로 이렇게 구워서 해주시면 저의 고 adventurous 제 원중 dies 저의 고급 소중 요정 흘리면 안돼 흘리면 안돼 흘리면 안돼 вр 우와 이거는 도장이고 이거는 요청 오! 여기 기름이 좀 있다 이거는 종아시앤빙 나도 처음 본거야 와우 이 안에 파가 있네 그리고 이거는 호빙짠단이라고 대만식 샌드위치? 안에 들어가 있는 건 계란지단 얼핏 이렇게 보기에는 계란말이 같은데 계란지단 음! 이 계란지단의 맛이 우리 엄마가 해줘도 계란말이랑 똑같아 되게 담백한데? 잠깐만요 분명 바삭했는데 왜 싹싹해졌지? 아 바삭바삭바 왜 이 두 개를 같이 먹는지 알 것 같아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바삭바삭하고 엄청 뜨거워서 음! 바삭하다 여기는 중산에 있는 샹앤 마켓인데 아침 마켓이야 지금 몇시지? 진짜 유명한 아편중 가게가 여기야 아! 안녕하세요 니아 도시아치에? 이바바이파이 대원달러로 100이니까 한 4천원? 비단 네 비판 네 비판 그래서 아침에 든든하게 먹기도 좋을 것 같고 딱 어른분들이 왜 드신다고 하는지 알 것 같아 중간중간에 이 땅콩을 먹어주면 완전 별미라고 했는데 음! 맛있어 아 근데 대만MG들이 왜 안먹는지 알겠다 너무 건강한 느낌? 근데 난 맛있는데 이거 나 이거 먹어볼까? 하필오리알 뭐야? 계란보다 맛있는데? 나는 삭힌거라 해가지고 좀 향이 날 줄 알았거든? 여기랑 너무 잘 어울려 엄청 부드러운 계란 같애 감동랑 감동랑 고맙습니다 아우 죽겠다 근처 모닝마켓이란 곳인데 이렇게 음식점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 근데 여기가 사원 근처여서 사원에서 기도를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여기서 다 밥을 드시거든? 한번 들어가볼까? 네 너무 많이 마치니까 어지러워 아 기도하니까 배고프다 왜 사원 앞에 음식점들이 있는지 알 것 같아 여기 앞에 진짜 유명한 고깃집이 있거든? 국밥이랑 고기튀김 같은 거? 먹으러 가자 여긴 것 같아 이쪽 여기다 이게 지알로우죠? 와 양이 너무 많은데? 이게 1200원이라고? 어? 아 좀만 떠서 아 너무 뜨거워 아 너무 뜨거워 진짜 맛있다 이게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안녕하세요 너는 내가 알 수 있는지? 내가 알 수 있는지 왜 알 수 있는지? 정말? 아 수고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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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주 마시고 이런 게 문화인가 봐 이래도 되나? 원래 안되지 않나? 되나? 시시해 어머, 나 취했나 봐, 잠깐만 낮부터 취하면 어떡해? 오늘 하루 끝났다 가야겠다 이제 하루의 시작이거든, 시간으로서는 나는 오늘 맛있는 거 다 먹으니까 하루 끝나도 돼 완벽했다, 오늘 하루 우리 막잔 짠